죽여 이 새끼들아 아, 오, 저거 아래 쿵, 에이 롱 뭔가가 들어왔는데 블레쳐네 뭔가 또 왔는데 뭐하는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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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슈트는 왜 죽었어? 모스크바를 시작부터 해돈을 하는 거야 왜 그래? 어? 어? 에마존이가 오래가 않을 거라 생각했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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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때리지 말고 저거 때려 저거 바로 앞에 적어두고서는 다른걸 때리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폰 없나? 룰 안끄네? 에콘치 괜찮나보네 장발자가 기어들어온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오르칸은 여기서 크론을 왜 때리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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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안됩니다 둘다아패다 아패 스페쳐 얘 어딨니? 스페쳐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즈모야 뭐 배를 스페쳐 스페쳐 아멘 어? 빡대가리 집합도야? 아? 아? 정성이 없어? 애들이 나벨을 쏠 수 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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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이 새끼들아 아군 버프죠 아군 버프죠